여수 박람회장에 있는 스카이타워입니다.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번지점프와 캐릭터샵, 카페 등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임대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 철수했습니다.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. 박람회장 킬러 콘텐츠인 비고씨의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. 지난해 비고 관람 수입은 2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0% 정도 줄었습니다. 비고씨의 관람객 극감은 박람회장 전체 운영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지난해 박람회장 관람객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300만 명으로 운영 수입이 55억 원에 그쳐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. 식상한 박람회장 콘텐츠가 관람객 감소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. 건물이 좀 빨리빨리 들어서서 콘텐츠의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소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여수 박람회 재단은 콘텐츠 강화와 상설미술관 조성, 마이생사 유치 등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